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전산조작 선관위발 전산조작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번에 조작 분석 프로그램은 h님이 제공을 하셨고 이 조작 프로그램의 여러분들 첫 시작은 이렇게 해서 전국에 3485개의 음면동을 다 분석한 이런 자료를 어제 대전광역시하고 울산 여러분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이나 경기처럼 큰 지역 대신에 일단은 작은 지역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세종시가 아주 단춘하게 선거부정을 볼 수 있는 좋은 위치거든요 이게 두 개 선거구 19개 음명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한번 보시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보시게 되면 세종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게 전형적인 그런 조작의 패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균치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11.92% 국힘은 마이너스 10.53% 더하게 되면은 한 22% 정도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2% 정도 조작을 했겠네요 이제 이게 세종시는 두 개가 있는데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음면동 자료도 보게 되면은 전형적으로 선거부정을 하지 않고서는 전산조작을 하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또 직접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료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일로 늦춰야겠네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 선거부정을 저질러 온 데는 보시게 되면은 오늘 한 분이 잘 지적하셨네요 선거범죄는 사전투표지 개인 도장 날인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법행위로 앞으로도 선거범죄는 계속될 것입니다 1월 4일자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가지고 4월 10일 총선 결과가 결정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순간에 부정선거 세력들의 방어선이 상당 부분 무너지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들이 협조를 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한 분이 김연옥님이 말씀하셨네요 사전투표제도가 박근혜 정부 동안 받아들여졌네요 보시게 되면 사전선거는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mb 정권 대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것을 2013년 2월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끝난 이후에 가장 먼저 들이밀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승인해버린 겁니다 이제는 민주당의 쪽수가 많아져서 다시 되돌리기가 힘들 겁니다 이런 내용을 김연옥님이 말하신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사소한 것이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개인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에 그 당시로선 대단히 사소하게 보이지만 그 사소하게 보이는 결정을 잘못 내려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2013년 2월에 취임하시고 나서 사전투표 제도의 도입이 얼마나 중대한 걸 본인이 정확하게 아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렸는데 어쨌든 그걸로 인해가지고 2016년부터 이제 부정선거가 시작이 되고 2017년부터는 정당 차원의 더불음유당의 주도가 돼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는 쪽으로 그냥 제도를 끌고 온 겁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이번에 관철시켜가지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야 되는데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사전투표 제도가 2013년도 상반기에 재보궐선거부터 본격화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분이 말씀하신 것이 맞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분이 말씀하신 김연옥 씨가 말씀하시는 것이 잘 알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아무튼 뭐 과거일은 과거일이라고 치고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잘 막아야 될 건데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나서 몇 분 의견을 보니까 이렇게 조작한 후보별 득표수 데이터를 보고도 입을 다무는 여당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나라가 망합니다 선거하면 뭐합니까 뭐 착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선거하면 뭐하나 이야기죠 다 득겨서 조작하는데 우리도 대만 선거 따라 합시다 부정 없고 투표 결과 빨리 나오고 대만 사전투표 없습니다 전자개표 없습니다 부재자 투표 없습니다 우리도 4월 10일 총선 대만 따라의 선거 말썽 없게 합시다 선거 사기실에 대한 절대 이걸 받아들이려고 안 하겠죠 투표선거관리관으로 제가 일한 적이 있습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은 미리 등록하기 때문에 선거인 명부 꼭 비치하고 날인한 사람에게만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어 투표지를 주어야 됩니다 사전투표에 선거인 명부가 없지 않습니까 4월 10일 총선은 투표자 수를 조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선거인수 기준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7.5%만 조작하게 되면 전국의 329만 표의 위령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넘겨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부정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러면서 정교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도록을 낼 수 있는 제도를 10년 정도 안에 완전히 그냥 헤쳐먹은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타이완 선거 개표 한 장 한 장 손으로 개표 시행합니다 한국도 부정선거 가능한 전자교표기를 폐기하고 타이완처럼 수개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대만처럼 현장 개표하면 간단하고 비용도 줄고 개표 시간도 짧아지는데 부정선거 개선하자는 분들이 어느 누구도 현장 개표 이야기를 안 하니 무슨 일인지 답답합니다 현재 현장 개표 이야기를 들고 나올 수는 없죠 실현이 안 될 테니까 4월 10일은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이라도 관철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만처럼 1만 7천 개의 투표소에서 채는데 한국은 1만 4천 개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까 투표함 옮기지 말고 사전투표 폐지하고 당일투표 끝나자마자 바로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기로 그냥 개표하자는 겁니다 부정선거 세례들은 결국 공 박사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에 선거인 명부가 없다는 것이 부정선거의 시작입니다 특히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지난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를 확보한 다음에 표를 쑤셔넣는 방법이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명점인 선거제도를 여야가 합의를 했으니까 기가 찬 거죠 엠비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가 찬 겁니다 이전에 선거 사물을 경험한 결과 선거관리관 도장은 반드시 관리관에 직접 현장에 찍어야 됩니다 그 도장을 인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현장에서 일일이 찍어도 밀리거나 시간이 전혀 안 걸립니다 그리고 봉인도 지금처럼 선화지로 투표함 뚜껑 사반을 풀로 봉인한 이후에 관리관과 각당 참관인들이 날인해서 개표제는 절대 뚜껑을 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스티커 형식으로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투표함 또한 투표가 끝나면 경찰과 참관인들이 함께 감시하며 개표 장소까지 운반해야 됩니다 지금은 사전선거 이후에 2, 3일을 cctv도 가린 책 경찰과 참관인도 없이 관리하니까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아날로그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투표함 옮기지 말고 사전투표 폐지하고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게 되면 대만처럼 투표소 단위로 여러분들 수기로 카운팅 개표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반드시 찍고 인쇄도장 절대 찍어서 안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선 시급한 것이 선거관리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라는 것을 관철해야 되니까 여러분께서 김상훈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격려 메시지나 부탁 메시지를 보내는 일을 좀 이렇게 담당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참 이를 3년 9개월째 제가 선거 문제를 다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안 하니까 이제 이 방송을 또 못 보게 하지 않습니까 선거 방송을 10분의 1 정도로 지금 줄여놨으니까 그러니까 이 선거 부정 세력들의 그 네트워크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겁니다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언론계 법원 법원 이런 데 다 이렇게 포진이 돼 가지고 자기들도 다 자식들이 있으니까 자식들이 완전히 그냥 죽음의 계곡으로 몰아넣는 일인데 인간이란 것이 뭐 그렇게 자기에게 충실하니까 나라가 망하든 간에 결국 자기의 이제 이득을 위해서 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는 것인데 어쨌든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전진해야 되고 조금 전에 더 강조한 바와 같이 지금 이제 현안 과제 중에 최대의 현안은 위조 투표지 사용해 제조에 사용되는 인쇄도장을 막아야 됩니까 그거를 국민의힘의 공정선거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에 김상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만희 사무총장 등이 나서 가지고 2주 내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을 갖고 오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이제 관철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선관위가 끝까지 아마 발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참 그 문제를 여러분이 공론하는데 오늘 특위위원들이 특위위원들이 여러분들 보시죠 특위위원들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특위위원들 명단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이제 국민의힘 공정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명단이거든요 여기 이제 김상훈 위원장 이만희 사무총장 정점식 위원 김용판 의원 유상범 의원 조은희 위원 전봉민 의원 이 부분들이 이제 지금 제도 개선에 막바지인 투표관리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날인해 가지고 위조 투표자가 만들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를 이제 그렇게 하는 조치를 이제 선관위 측하고 실랑이를 벌리고 있는데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조금 시간을 내셔 가지고 김상훈 위원장 뿐만 아니고 이만희 의원 정점식 의원 김용판 의원 유상범 의원 조은희 의원 정봉민 의원한테 격려 메시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그 다음에 업소 요구 그 다음에 항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월 10일 날 총선에서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다시 우리가 일어나게 되면 그걸로 여러분들 다시는 이제 참정권을 되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걸로 그걸로 이제 그냥 여러분들 그냥 입 다물고 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무심하게 그냥 그 문제를 그냥 대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마음이 제가 많이 드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 굉장히 깊게 이렇게 파고들다 보면 그 사안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런 지식이나 촉 같은 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번에 김상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소에서 찍어라 이거는 국민의힘으로서 엄청난 용기를 갖고 추진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걸 이번에 성사시킬 수 있으면 4월 10일 총선 결과가 국민의힘이 상당히 여러분들 이기는 걸로 나올 것이고 이 또 성관위의 농간에 놀아 놔 가지고 그냥 여기서 밀리게 되면은 대피할 겁니다 국민의힘이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방법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분들한테 격려를 좀 하고 부탁을 하는 쪽으로 과거처럼 수십만 정도를 국민의힘을 볼 때는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년째 구독자 수가 늘지 않고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사기실 때는 철두철미하게 채널을 통제하는 겁니다 이 채널을 볼 수 없도록 그러면 개인은 않게도 손해지만 그러면 국가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국가를 먹겠다는 거죠 국가를 먹으려고 하니까 가장 바른 소리를 하는 주요 채널을 달 통로를 다 덮어놓은 겁니다 못 보도록 국민들이 다 그냥 그냥 항아리 앞에 그냥 붕어처럼 돼 있는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도 참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위기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 넘어가면은 그걸로 여러분들 그냥 끝이 안 나겠지만 이제 체제가 다 넘어갈 것이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냥 이 땅에 사는 한 그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치르겠죠 그러니까 참 대통령께서 좀 움직이시면 되는데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는 분이니까 홍준수님께서 우파 유튜브끼리 단합하라고 하는데 우파 유튜브가 어떻게 단합이 됩니까 선거 컨텐츠만 다루면 바로 단합이 들어올 테니까 그 사람들도 나설 수가 없는 거죠 우파 유튜브가 어떻게 단합이 되겠어요 내보고 가가지고 누구 만나서 좀 이야기하는데 내가 가서 그 사람들 만나는 연배입니까 지금 그 사람들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선거 부정 좀 다루시아 하면 그 사람이 다루겠습니까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는 것은 개인의 신념에 달려있는 거지 누가 설득해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사는 겁니다 지금 우파 유튜브들 가운데서 선거 부정 문제를 인지를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부분 다 하겠죠 그러나 뭐 본인이 비용을 치르기는 힘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은 많지만 내가 비용을 치르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비용을 치르지만 나는 비용을 치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비용을 내가 치르지 않겠다는 생각이 대부분이니까 그렇게 인지하고 있지만 비용을 치룰 생각이 없으니까 나라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일곱 분이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여러분들 뭐죠 그분들도 싸우다가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싸우다가 선관위로부터 불이익을 안 당할까 선관위가 데이터를 만지니까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한테 그냥 울파 유튜브를 만나시오 그런 이야기할 필요 없음 내가 그 사람들 만나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 할 겁니까 부정성 거 다루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나 본인이 알았으면 알아 가지고 다루는 거지 그걸 내가 가서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보고 또 장외투쟁을 하라는데 내가 이 컨텐츠 만들기 힘든데 나가서 장외투쟁을 또 어떻게 합니까 장외투쟁을 하는 사람 장외투쟁을 하고 진실을 알리는 사람을 알리고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되지 네가 다 장외투제도 하고 고소고발도 하고 우파 유튜브를 만났다 연합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 겁니다 여기까지 알리고 그랬으면 국민들이 다 입을 다물어 가지고 그냥 넘어가겠다 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넘어가든지 말든지 그거는 할 일은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동훈 씨한테 만나 가지고 뭐라고 하라는 사람도 있지만 한동훈 씨를 만나서 내가 뭐라고 할 겁니까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실에 뭐 연락하라 대통령실에 연락을 내가 왜 합니까 저거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병호는 공병호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무도 여러분들 국민들이 다수가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그냥 노예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외침을 당했는데 국민들이 총을 들고 싸우지 않겠다 하면 그냥 복속당하는 거 왜 방법이 없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외침을 당했는데 국민들이 대다수가 이러면 안 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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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zy 곧I 어린이다 날아 전 일 일 bit 그게 빛이 över il